그 가격 기계가 얼만지 알아봐서 돈을 주고 보는 데서 애들 보는 데서 부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. 집게를 이용해 생주의 일종인 애완용 햄스터를 뽑는 게임입니다. 좋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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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. 인형이 없어가지고. 이거는 살아있는 느낌 있잖아요. 수업을 끝낸 아이들이 하나 둘씩 학교 한 문방구로 모여듭니다. 동전을 넣으니 슬롯머신 기계처럼 숫자판이 돌아갑니다. 오! 이렇게! 이렇게요! 이렇게다! 바꿨어요. 바꿀 수도 있어요. 10개면 500원이고 20개면 1,000원이고 이렇게 바꿨어요. 한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얼마인데? 네? 1,000원 정도. 초등학생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랏기 버킹을 마냥 두드리고 있습니다. 산림편 에너지가 다 다시까지요. 세지면요. 이기는 거지. 스릴 있고 멋있잖아요. 그 가격 기계가 얼만지 알아봐서 돈을 주고 보는 데서 애들 보는 데서 부셔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. 어린이들이 오락기 앞에 몰려있습니다. 바로 햄스터 뽑기 오락. 집게를 이용해 생주의 일종인 애완용 햄스터를 뽑는 게임입니다.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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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너무 좋아요. 기분 좋아요. 재밌고요. 되게 좋았어요. 기분 좋아요. 이런 거랑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. 이건 사라인 느낌 있잖아요. 학교 종화구역 안에는 오락기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자 등을 파는 자판기로 교묘히 형식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. 어르신이 코기 한 번 안 해도ics 없어요. 어르신이 코기 한 번 안 해도ics어요. 어르신이 코기 하나 보고 안해요. 과자가 나오는 입구에는 시커먼 먼지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. 이름 없는 제조업체인 물과, 초콜릿 심지어 고든 상태가 불량한 오징어 발까지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를 달려가 내 몸을 너에게 안길 거야 쉽게 지나치긴 못하겠지 조금씩 더 크게 내 이름 부를 거야 이렇게 더 사랑하는 너를 어짤리ım duas aff Choice 몫 rolled into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